G1 뉴스에서 이른바 콜센터 갑질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없기에 만연하고 있을까요? 취재팀이 분초 단위로 평가되면서 끊임없이 실적 경쟁을 해야 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의 업무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윤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팀이 만난 콜센터 상담원들은 하나같이 연차 사용은커녕 화장실 가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과도한 실적 강요와 강압적인 폭언은 일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콜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원천기업층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상담원들은 하루에 채워야 하는 콜수를 충족해도 전화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상담원들은 같은 팀 상담원끼리는 물론 다른 팀, 다른 센터, 심지어 다른 지역과도 콜수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담원의 실적은 콜센터에는 하청을 받는 데 영향을 받는 보이지 않는 등급으로 이어지다 보니 상담원들은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값싼 노동을 요구하고 그 값싼 노동에서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그것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보고요. 40대 이상 주부들이 보조 벌이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입사장벽이 낮다는 것도 상담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상담원이 퇴사해도 콜센터는 상담원 수시채용에 어려움이 없다 보니 결국 갑의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상담원들은 직장 내에서 의리되고 이들에 대한 이렇다 할 피해 구제 제도도 없어 노동당국의 보다 철저한 업계 모니터링과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연 뉴스 윤수진입니다.